경남 하만군의 한 건물로 배달된 우편물. 발신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내용물은 낚시용 가짜미끼. 무게는 10kg에 가격 1달러짜리라고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통일로 번길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주민은 한 달 넘게 내버려 뒀다가 어제 울산 독극물 의심 우편물 소식을 듣고 신고했습니다. 비슷한 우편물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대전,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에선 어제 울산에서 발견된 소포처럼 타이완에서 보낸 노란색 봉투 안에 투브형 화장품 2개를 넣은 우편물이 신고됐습니다. 이 우편물들은 주로 타이완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서 왔습니다. 경찰은 우편물들을 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실적과 평점 조작을 위해 아무에게나 물건을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가능성과 국내 대테러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테스트용 아니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누가 왜 이런 우편물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상한 소포에 대한 신고가 천 건 가까이 달했습니다. 소포의 발송지는 대만이라고 적혀있지만, 주한대만 대표부는 대만은 경유지일 뿐,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을 열어보지 말라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하루 동안 전국에 80건 넘게 보내졌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문자여서 뭔지 모르다가 소포 테러,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나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확답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받았다는 수상한 국제 소포들을 보면 대만 등에서 보내졌다고 적혀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만을 포함한 해외 우편물 발송도 보류시켰습니다.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은 임천국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발송을 안 하고 보르시키고요. 주한 대만 대표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우편물은 중국에서 최초 발송했고 대만은 중간 경유지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독국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을 위해 깡통 소포를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어제 강릉시 한 경찰서에 신고된 우편물입니다. 대만에서 주문한 적 없는 우편물이 발송됐다며 신고자가 직접 치안센터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안에 든 건 바느질 용품.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소포 대부분 안이 비어있거나 이쑤시개나 종이 등 값싼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온 울산 소포에서도 유해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브러싱 스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브러싱 스캠이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후기를 조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는 수법입니다. 무기를 쓰려면 자기가 구매한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통짜물을 획득하려면 보내가 되니까 가벼워야 되니까 뽁뽁이 뒤닥듣고 안에는 빈 거예요. 국제 소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만까지 배로 온 다음 대만에서 한국까지는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포들의 성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